죄송해요 여러분 언니 빨리 비워 죄송해요 갑자기 화면에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진짜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왜죠? 오비 당황했겠다 우리 킨지 한 2분만에 갑자기 2분도 안된 것 같아 거의 키자마자 꺼진 것 같아 I'm so sorry 진짜 다시 안 튀겠지? 만약에 다시 튀기면 내 걸로 다시 해보자 좋아 아 웃겨 내 핸드폰 문제일 수도 근데 뭐 리프 언니 언니 나중에 같이 먹으러 가요 진짜 맛있었어 진짜 귀여워 I'm so sorry but I love you 빠지마 근데 뭐지 안에 딸기 새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고양이 송바닥 같아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그거 제가 같이 카페 갈대 찍었어요 맞아요 언니가 그거 너무 고양이 발바닥 같다고 귀엽다고 그래가지고 얘 발바닥 발바닥 안그러졌네 원래 이렇게 똥똥똥 얘는 이렇게 얘는 별 얘는 이렇게 발바닥에 별이다 얘는 박쥐네? 박쥐에요 보라박쥐 귀엽죠 이런 캐릭터가 있는 줄 몰랐잖아 이거 체리 캐릭터 아니었어? 보라색 박쥐인데? 이런 캐릭터가 있나봐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 근데 이 캐릭터 이름이 뭐지? 그러게 진짜 귀엽긴 하다 이거 별이 달아있어 별 이마 가운데에 달아있어 귀여워 진짜 대박이야 너의 방은 편안해 보인다 여기 되게 편안해요 맞아요 맞아요 언니들 운동해야해요 응원해줘요 진짜 운동이 제일 힘들잖아요 언니 알죠? 근데 원래 운동 시작할 때 제일 힘드니까 진짜 저도 계속 운동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맞아 하 이게 시작할 때만 어렵지 그치? 아니 근데 저희 아 우리 어제 그 얘기했잖아 우리도 어제 운동 얘기하다가 필라테스 얘기가 나왔어요 응 저희 이제 막 PT 다니려고 하고 있고 막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필라테스 때 이제 그 동작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매달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막 누가 누가 어떤 동작이 제일 힘든가 이런 걸 얘기하다가 그런 매달리는 동작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가장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언니 그런 거 할 때 저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밑에 악어가 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저 딸에서는 이제 더 버티고 더 버티고 더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치? 근데 언니가 저한테 체리야 근데 나 같으면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떨어질래 이러면서 어쨌든 결국 목 참고 떨어질 텐데 체리야 나 그냥 죽기 전에 더 힘들게 빨리 죽을래 체리야 나는 그냥 떨어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언니 대박이다 어쩜 사람마다 생각 좀 다르죠 그치 이렇게 더 버티려고 하면 저는 다른 생각 해야 돼요 그치 뭐 생각해야 되지? 나 이렇게 하고 너무 힘들면 내가 좀 더 한 1초 1초씩 마다 더 버티면 나는 그럼 나는 근육 얼마나 생길 건지 더 몸 그게 체력 얼마나 좋아질 건지 그거 생각하면 그럼 좀 더 그나마 좀 더 버틸 수 있어 맞아 근데 악어로 생각하면 나는 아 그렇게 떨어질 거 같아 나 진짜 악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맨날 아 떨어지면 난 죽는다 생각하고 나는 무서운 것보다 그 보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할 거 같아 이제 오늘의